제가 얼마나 귀한 교회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단임 목사님 옆에서 늘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고요 우리 참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순수한 마음 바라보면서 참 큰 도전이 되었고요 우리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 동력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참 사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 분당 우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저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큰 변화가 있는데 바로 이 가름마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쪽으로 되어 있죠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저는 가름마가 원래 반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신참이라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짓궂게 장난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가름마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그랬더니 단임 목사님이 가름마가 이쪽이시라고 근데 저희가 이 교회 조명을 하면서 단임 목사님 가름마를 딱 타서 이 이마가 반짝 빛나게 조명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름마를 바꾸면 환하게 보일 거라고 제가 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꿨습니다 사실 단임 목사님의 그 걸음걸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제 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름마 저는 오늘 옷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 개봉한 광해 혹시 기억하십니까 왕이 된 남자 이병헌 씨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온 영화인데 참 그때 흥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병헌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얼굴이 똑같다는 이유로 이 광대에게 왕의 옷을 입혀놓고 왕의 대역을 그렇게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전에 광대로 살아오던 그 광대의 삶이 궁궐에서는 왠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고 사실 그런 면에서 더 영화가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여전히 그 광대 본성이 드러나는데 영화를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다가 보면은 이 광대가 어느 순간 왕같이 말을 하고 또 왕같이 그렇게 걷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혀놨는데 계속해서 광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입어놨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왕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아이가 넘어져서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의사 선생님한테 부랴부랴 찾아가겠죠 그런데 의사로서 그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피 흘리고 있는 아이를 싸매고 또 이렇게 수술을 잘 해가지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의사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의사 선생님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취 상태에서 수술실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옷에 걸맞는 책임과 행동은 그 누군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왕의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사로서 그 의사의 본본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 쓰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빠르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망가진 복음 본문에서 보면은 복음이 아예 아닌 그런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혼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한례를 강조하면서 마치 구약의 한례를 받지 않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렇게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한때는 뜨겁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저버리는 것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꾸 옛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옛 옷을 입으려는 것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왜 자꾸 다시 율법의 올무에 매어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요 한편 우리도 또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혹시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자꾸만 그 거룩한 옷 그 복음의 옷을 거부하고 예전에 그 냄새 나고 다 썩어져가는 그 옛 자아, 옛 옷을 꺼내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옷에 걸맞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렇게 말함에 있어서는 그게 참 추상적인 그런 말같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좀 실상과는 거리가 먼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은데요 바울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삶 가운데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도록 우리의 그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왕노릇하다 이 말의 뜻에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도록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도록 그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현 주차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부를 담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늘 그렇지만 교회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보통은 저희 봉사자들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는데 꼭 한두 분 저희 안내를 잘 따라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꼭 한두 분 저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매주 한 번은 저희 주차부 집사님이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끝끝내 그 안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땅이 너 땅이냐 너가 뭔데 당신이 뭔데 가라 와라 마라 하냐 내가 여기 서 있고 싶으면 내가 서 있는 것이다 안전을 생각해서 저희 주차부 집사님이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 가주시죠 차에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팔 걷어붙이면서 막 이제 너가 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집사님들 평균 연세가 50, 60대십니다 그것도 제가 주차부 부임했기 때문에 연령이 좀 떨어진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참 안정적이고 참 존중받는 그런 중년의 남성들이시죠 근데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대면서 그러면은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죠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막 쌍욕을 퍼부으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참다 참다 우리 주차부 집사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판 붙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부 잠퍼를 벗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누가 안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옷을 막 벗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오늘 끝장을 보고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할 테니까 목사님 말리지 말라고 집사님 안됩니다 입으셔야 됩니다 막 입히고 벗고 옆에서 그분은 신나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와봐 난리가 났어요 입히고 벗기고 하는 그 가운데 결국은 우리 집사님 입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은 빨개져서 주차부실로 내려가셨죠 벗고 입는 거 거기에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저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구나 바로 저 모습이 바울이 말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나의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의와 나의 성격과 나의 분노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헌신과 주님이 죽기까지 복정하여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는 제가 그날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 나 목사인데 다인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 누가 안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제 삶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머리가 다 허해져셔 가지고 각자 삶의 영역에서 대학교 교수로, 의사로, 한의사로, 변호사로, 경찰, 수사과 과장으로 참 여러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들인데 교회에 와서 그 주차보 옷을 딱 한 번 입으니까 그 모든 가진 모욕과 손가락질 감당하시면서요 그저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극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 콘을 설치할 때부터 오브예배 마치고 콘을 수고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주차보 점퍼가 그냥 점퍼가 아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구나 이것이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구나 그러고 보면요 바울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갈라디아서 곳곳에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의 그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와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요 일상의 옷이요 매일매일 입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요 그 옷을 입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 이생의 자랑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다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골롯에서 3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야마 새로운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행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거짓말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육신의 모습대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거룩과 진실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죠 A.W. 토저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교리를 믿는 것에 만족하고 만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매년 부흥회에 참석하지만 변화는 오지 않는다 매주 설교를 듣지만 배우는 것은 없다 여러 해에 걸쳐 성경 공부를 하지만 진전은 없고 겨우 물 밖으로 머리를 내놓고 숨만 쉰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닮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그것으로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살아갈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빚어지는 삶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고 요동치는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있으면요 너무나 쉽게 이 세상 풍조에 이 세상이 제시하는 대로 이 시대가 그려지는 대로 우리가 쉽게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자반 집사님 한 분이 큐티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회사 자리에 갔는데 듣고 보니까 온통 세상 얘기라는 것이죠 어느 상표에 명품 가방이 더 나은지 고민이고 골프 치는데 드라이버 거리가 안 나와 걱정이고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안 알아줘서 속상하고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덜 낼까 문제이고 물질은 많으나 쓸 데가 없고 나이 드는 게 허무해서 절망적이라고 아마 회식 자리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로 대화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한참 듣고 돌아오면서 너무나 피곤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백하시기로 잘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꽤나 담대하고 쿨한 척 하다가도 슬그머니 끈을 놓으면 마음은 금세 바닥에 가 있다 내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찼을까 비록 가끔은 낙담하고 실망하고 질투하고 속상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향기가 점점 더 짙어지는 때가 오기를 소망한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런 묵상이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며 말씀 가운데 날마다 분별하는 두들기고 물어보고 하나님 이 길이 옳은가요? 이럴 땐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세상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길이 맞나요? 물어보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 혹시 다른 길은 없나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상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어가는 그 삶 그리스도로 옷 입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대학생들도 많이 나와 계신데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자꾸만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상한 옷들을 입혀주지 않나요? 시대적 그 흐름 가운데 문화라는 옷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의 참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나요? 이 아름다운 청춘의 때 인생 뭐 있어? 하면서 한 번 그냥 즐기고 육신의 그 정욕대로 이끌리는 대로 세상의 그 일들을 도모하면서 그 흐름 가운데 완전히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요즘같이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냐고 그저 무기력해져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우리 청년들 절망하고 있나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소리와 그지심과 걱정과 분노와 여러가지 그런 세상의 것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급류에 휩싸여서 내 마음이 저 바닥 깊은 곳에 가라져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그토록 어렵고 그토록 소망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아버지 내가 지금은 직장은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나를 빚어주신 그 뜻이 있으실 텐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내 삶 가운데 크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옷 입혀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어지는 삶 여러분은 크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인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옷깃을 한번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크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입는 이 옷이 크리스도의 옷이고요 우리가 아침마다 입고 출근하고 밖에 나갈 때 입는 이 옷이 크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이 옷을 입으면서 본인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우가 오늘도 크리스도의 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구나 오늘 너는 죽고 크리스도가 사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구나 너의 모습을 통해서 크리스도가 드러나고 너의 모습 가운데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면 좋겠구나 저는 그런 고백을 혼자 스스로 종종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우리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너는 아니 너는 아니죠 제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만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나는 죽고 주만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정말이지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크리스도가 증거될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요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지 죽던지 내 몸에서 크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크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이 옷을 입고요 부끄러움 없이 꿋꿋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크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과연 얼마나 멋진 옷인지 이 옷의 매력 포인트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어려우신 성도인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옷이 조금 무겁고 버겁고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죽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가운데로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나를 잘못 잡고 왔구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헌신과 수고와 고난처럼 들리시나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 아니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땐 조금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요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진짜 고난과 어려움과 그 무거움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근데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화는 들고 보잖아요 이 옷은요 진짜 정말로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끝까지 싸워 이기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의 사람으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때 그 옷은요 흰옷이래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느릴 것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드레스코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 때로는 너무 험난하고 참 걸어가기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세상 그리스도로 옷 입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아로 나의 고집으로 세상에서 입혀주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저녁 그 옷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수의 온전한 제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또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날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영화스러운 그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